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나라를 구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한 사전선거의 사르바이트한 학생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틀 동안 사전투표 알바를 했는데 하루 종일 서서 계속해서 오후 6시까지 투표지를 쉴 시 없이 그렇게 건네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비닐장갑을 하루 3,500명씩 총 7,000명 정도를 전달했습니다 비닐장갑을 나눠줬기 때문에 정확히 카운트된 숫자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아마 민경욱 전 국회의원에게 보냈던 모양입니다 민경욱 전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틀 동안 투표자에게 쉴 시 없이 나눠진 비닐장갑 수가 7,000개였다고 하는데 그런데 신중동에서 18,210명이 사전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이 4.7초만에 사전투표를 마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조작 가능성 시사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례이자 정보입니다 이 정보를 보고 4.7초만에 어떻게 사전투표를 다 마치는가 이런 의구심에서 한 시청자분이 전국투표소의 1인당 투표 소요시간을 계산해서 보내줬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국투표소별 1인당 투표 소요시간입니다 이미 저는 미디어 A의 분석 결과를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기적의 사전선거 투표율 100초에 1명이라는 제목의 미디어 A의 방송이었습니다 그 방송 내용을 보시면 놀라운 사례가 들어 있습니다 난스탑으로 투표하는 문 대통령 경우만 하더라도 최소 92초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사전투표를 마무리하는데 또한 모의투표에 참가한 한 장관의 경우에는 165초가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A의 운영자는 1174만 명을 대상으로 소요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이 소요시간 계산에는 노트북이 13500대가 가동됐다는 것을 가정하고 평균 99.3초로 추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직접 1인당 투표 소요시간 사전투표 소요시간을 계산하신 분은 전국의 17799개 투표소 사전투표에 3480개 당일 투표소 13319개를 분석한 결과 깔끔하게 정리된 정리된 표를 보내주었습니다 정리된 표 가운데서도 핵심 포인트만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사전투표소 가운데 5초 미만은 전국에서 1개소 10초 미만은 19개소 15초 미만은 179개소 20초 미만은 423개소 말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속도가 나옵니다 둘째입니다 대통령이 난스톱으로 사전투표를 마치는데 92초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전투표소 가운데 60초 미만인 경우가 모든 사전투표소 가운데서도 63.76%였습니다 장관이 165초가 걸린 점을 염두에 두면 이번에 분석 결과 14대 총선에서 사전투표소 가운데서 120초 미만의 모든 사전투표를 마친 투표소가 84.71%나 됐습니다 대통령이 92초 장관이 165초 걸린 상황에서 사전투표자 가운데서 84.71% 그러니까 3480군데 가운데서 2948군데가 1인당 투표소요시간이 120초 미만으로 걸렸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기가 힘듭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도표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도표는 이독 사전투표장에서 투표소요시간이 짧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당일 투표장 가운데서도 1인당 소요시간이 13.25초 미만이 걸린 투표장은 불과 4군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장 가운데서는 95개소나 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사전투표장은 신분 확인을 하고 신분증을 제시하고 스캔을 한 다음에 프린터로 출력해서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당일 투표는 인쇄용지를 받지만 사전투표에서는 프린터 출력된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 상식적으로 인쇄된 투표용지를 받는 당일 투표에 비해서 사전투표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투표에 부정의혹 가능성을 더하는 또 하나의 실정자료입니다 정말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아마 앞으로 법정에서도 다툼의 소지를 제공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4.7초만에 어떻게 투표를 마치죠? 15초만에 어떻게 투표를 마치죠? 60초만에 어떻게 투표를 마치죠? 참 불가사의한 일들이 이번 14대 총선에서도 특히 사전투표장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강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공TV, G-O-N-G TV나 그 다음에 제 영문이름인 공병호 G-O-N-G B-Y-E-O-N-G H-O로 들어가셔서 구독해 주시면 그 구독이 나라를 반듯하게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를 위한 질문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6월 2일 날 방송되었던 위기로 가고 있다를 보시고 YSKWAK0224님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파괴하는 것은 순식간이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배에서 수십배 어쩌면 수백배의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모든 성취는 그 시점에서 그 공간에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국의 경제성장사를 미뤄보면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리더의 현명한 선택, 미국의 시장 제공, 일불의 기술 제공, 일본의 선행성장, 경제성장, 발전 모델의 존재 그 시점에 맞는 지도자 등등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오늘날의 이 같은 생활수준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 행운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허물어뜨리고 나면 다시 일어서는 일은 수십배 노력하더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사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후회는 다 잃고 난 다음에 오게 마련입니다 현명함과 우둔함의 차이는 겪고 난 다음에서의 아는 자와 겪기 전에 미리 아는 자 사이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힘들고 아주 비참한 상황을 겪기 전에 미리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yskwk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질문이나 또 댓글을 남기실 수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병호 tv를 통해서 시사 문제에 대한 안목과 시야를 확장할 수 있고 이번에 새로 출범한 영어방송 gongtv를 통해서도 여러분 힘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